28절에 보면 왜 내가 나에게 입맞추도록 허락하지 않았느냐 어둠의 권세한테 뭐가 반갑다고 입맞추고 갑니까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 왜 주느냐 괴롭혀야 진짜 고백을 해요 무슨 금액을 주느냐 사명고백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라반은 구원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가족이 라반 되면 참 불행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만 합니다 왜 로라는 말은 뭐예요 계속용법 접속사 외와 절대 부정 부사 알은 단순 알이라는 것은 다줘요 단순 부정이니까 예수님도 그래 여번만은 그렇게 했어도 내가 더 봐줄게 이래 그런데 로라는 절대 부정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네타시타리 나를 나로 뭐뭐하게 하였으니 자 직역은 왜 내가 나에게 허락하지 않느냐 원형은 나타시 동사 카령 완료 남성 2인칭 단수 공성 1인칭 단수니까 스스로 왜 내가 그 손주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는 것을 방해하고 이렇게 갔느냐 그러면 보냈겠어요 안 보냈죠 여러분 환경 핑계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순종의 말을 하면 헤쳐나갈 수 있는 영을 주는데 불신의 말을 하면 장애물을 주세요 장애물은 믿고 싶을 마음속에 흔들리다 10편 119장 165절에는 평안이 있는 사람은 장애물이 없어지리로다 평안한 사람은 장애물이 없어진대요 원형은 나타시니까 떠나다 보내다 방치하다 저버리다 어느 사람에게 돌봄을 맡기다 이게 뭐예요?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휴식하게 되다 빚을 탕감하다 인정 허락하다 그러니까 앞에 절대 부정부사로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